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알도루묵 부침가루를 넣어서 후라이팬에 구웠어요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다음에 토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도루묵알만 빼가지고 쪄졌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티즐 자몽 블랙티 알 이렇게 거기어 뜯어 customer 나는 이게 무슨 맛이냐? 이 녀석이 많아요 바뀐 내가 vì 이 녀석은 갈등을 먹는데 사도라면박 여기가 너무 갔어요 먹방은 진짜 너무 맛있어 저는 머리를 안 먹어요 저는 머리도 안 먹어서 먹방은 잘 먹어요 오늘은 눈을 먹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머리에 남은 맛을 먹어서 먹어요 그래도 고소한 맛은 이쁘다 이 집은 이 집에서 잘 어울리는 중 이 집에서 한입에 오는 것 같다 엇갈비는 태양이 너무 맛있다 이 집에서 가고 싶다 다음엔 낙지에 식사 오늘의 점은 완전 최고! 오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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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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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토마토 우유 이건 지금 왜 물을 튀겨 놓지 않나요? 주문한 오도독 초콜릿 치즈는 많이 먹으면 두껍이 안되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는 더 이렇게固한 고춧가루 치즈가 더 기름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치즈는 다진마늘에 넣어서 아프다니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먹다가 몇번 LEE 먹기 좋은 밖에서 먹어야 하나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으시면 정신이 더 재미있어요 고기, 양파에 한입 미니놈 못 먹었고 나는 정말 맛있을거 같아요 에이그는 진짜 미니새가 부부부부부부부부 소스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지만 정말 맛있어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해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데, 더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통통하게 놔두고 이번엔 밥 먹기 전에 먹기 좋고 으응 오늘의 맥주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한 번 먹어도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면을 만들고 있는거 같아요 저는 면을 먹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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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머리도 먹어볼께요 이건 머리도 먹어볼께요 너무 맛있다 그리고 고기의 맛 고기의 맛 고기의 맛 고기의 맛 고기의 맛 맛은 깜짝이야 그러면 입안에 찢어져서 한 입에 벗겨서는 식감이 차가워요 마지막은 퇴근한 맛 이제 어떤 맛을 좋아해서 저는 오늘의 맛을 음료가 정말 좋아요 이번엔 저의 맛을 좋아합니다 오도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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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쇼 너무 맛있었고 마이크는 안 먹었는데 더 맛있어요 쫄깃하고 맛은 달콤한 맛이에요 달콤한 맛 향이 더 맛있네요 완전 달콤한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매운 맛 도루묵 먹방을 했을때는 점액질이 싫어서 또 안 먹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겨울 되니까 괜히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먹어봤는데 점액질이 적응이 됐나? 맛있었어요! 점액질이 전혀 없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도루묵은 싱싱할수록 점액질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알만 빼가지고 이렇게 찐 것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조금 질겨진 알들이 오히려 더 식감도 좋고 맛있었어요 많이 구웠는데 혹시 몰라서 조금만 가져왔는데 더 가져올 걸 그랬나봐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~~